티웨이 항공이 기체 문제로 지난 넉 달간 5차례 결항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0시 40분, 태국 방콕 돈모항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려던 티웨이항공 TW184편의 이륙이 9시간 넘게 지연되다 결항됐습니다. 승객 185명을 태운 채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, 엔진 결함이 의심돼 게이트로 돌아가 긴급 정비에 들어갔습니다. 또 지난 3일에는 베트남 나트랑을 출발하려던 티웨이 여객기가 기체 고장으로 8시간 늦게 출발했고, 지난 10월 30일에는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긴급 안전 점검을 위해 회항하는 등 지난 넉 달간 5차례 지연과 결항이 발생했습니다.